하실 말씀이 뭐세요? 건방진 자식아? 니들 잠깐 빠져 혼자 괜찮겠어? 빠지라는데 무슨 말이 많아 앞으로 어쩌실 건가? 아주 그냥 골고루 건방을 떨고 앉아있어 진짜 야 니들은 맨날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 앞으로 어쩔 거냐고 정덕인 씨 내 이름 어떻게 알았어? 제법인데? 그래 나 정덕인이다 그래서 어쩔 건데? 민우 그 새끼 놔줄 테니까 우리 일에서 좀 빠지셔 우리 일? 무슨 일? 아 아까운 밥 처먹고 애들 조업해는 일? 무슨 훈장 받을 일을 했다고 우리 일씩이나 되나? 훈장은 당신이 경찰에 있을 때나 많이 받았던 거고 대한민국은 중등고등이 무서워서 북한 놈들도 못 쳐내려온다 그러더니 요즘 애들이 무섭긴 무섭구나 윤서 강윤서구나 응? 뭐 하나만 물어보자 너는 돈도 많아서 어른도 막 부릴 수 있는 놈이 왜 힘없는 애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니? 딴 데 가서 놀면 더 재미있는 일도 많을 텐데 맞아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벌레 새끼처럼 움츠러든 새끼들 톡톡 건드려주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더 있나? 뭐? 민우 그 새끼 우는 걸 또 오랜만에 보겠네 그 새끼는 겁이 나면 기집애처럼 울거든 겁이 질려 크게 울지도 못하고 크크크 거리면서 꾸역꾸역 울지 세게 때려줄 필요도 없어 톡톡 건드려주기만 해도 우니까 내가 분명히 말했다 민우든 누구든 애들 괴롭히다 걸리면 그냥 안 잊었다고 진짜 끝을 보자 이거지? 그래 한번 해보자 열일 제쳐두고 너 하나 지켜본다 내가 그럼 우리가 의외로 부모님 인정한 목이 다 이른덕 어떠한 거라고 끝 이런